안녕하세요 합창합주 지도법 5주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파토리를 볼텐데 르네상스 시대를 볼거에요. 거의 서양음악사와 맞먹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원하고요.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요. 중세시대와 비교해서 보실 것을 권해요. 지난 시간 중세에서 들었던 음악들, 중요했던 테크닉들과 르네상스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일단 먼저 음악적인 배경,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보면 두 문장이 있습니다. every educated person is trained in music. 모든 지성인들은 음악으로 트레이닝을 받았었다. town musicians, higher pay. 동네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높은 페이를 받았고, status 역시, 지위 역시도 상승했었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중세시대와의 어떤 비교들, 교회 내에 한정되어 있던 음악들이 그래도 조금 town musicians라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educated person한테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진 상황이겠죠. 이 뒤로 갈수록 바로 그 고전, 낭만, 현대까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은 계속 나아져요. 이런 봉건주의 시대에서 또 귀족주의 시점으로 바뀌고, 많은 혁명들을 통해서 시민들 중심으로 바뀌고, 또 현대의 민주주의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예술가들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유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의 첫 번째 정점이 이제 낭만 시대죠. 자, 르네상스 음악을 기억하시면서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게 중세밖에 없겠죠. 그 이전에 있어서. 중세의 동영리듬, 아이소리듬이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 중 하나라면 르네상스는 당연 모방기법입니다. 캐논, 이미테이션이 가장 중요해요. 15세기 말부터 동시에 울리는 음정과 각 성부의 선율을 중시하는 경향이 시작되더라. 이 말이 중세시대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중세시대 때는 구조가 중요했어요. 그 각각의 패턴들, 독립적인 것들이 논리적으로 진행되면 돼요. 테크놀로지에 집중하면 결과물이 항상 썩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했죠. 구조에 집중하고 논리에 집중하면 당연히 음악이 듣기에 좋을 리가 없어요. 물론 미학이라는 건 당시의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구조가 있는 음악이 좋았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미학적인 관점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동시에 울리는 음정과 각 성부의 선율을 중시하는 경향의 시작. 그래서 르네상스 음악에서부터 점점 듣기 좋아지는 음악이 생겨요. 이것도 주관적이겠죠. 현대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대음악 되게 좋아해요. 쉰베르크의 12음열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듣기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상대적인 건 개인적인 건 어떻게 딱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사 그리기, 인민주의의 영향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음악으로 표현. 뮤지컬 에세르바타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가사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표현. 이건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심볼리즘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표현했고 텍스트의 가사를 음악이 좀 더 부각시켜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잠시 이쪽을 보시면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은 가사를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마치 언어의 하인처럼 취급했다. 그래서 가사의 구성과 구문에 맞는 음악구조, 구두점은 종지, 음절의 자연적 강세를 지켰더라.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고대 그리스의 영향. 뜬금없이 고대 그리스가 왜 나오지? 라고 했을 때 르네상스 자체가 헤네상스예요. 네상스가 불어로 벌습니다. 탄생이에요. 위가 다시죠. 재탄생. 뭐가 재탄생이냐? 고대 그리스의 찬란했던 그 예술의 정점을 다시 한번 탄생시켜보자. 라는 게 르네상스예요. 헤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사가 중시대요. 생각해 보니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레고리오 성과 사운드들이 거진 비슷해요. 음악만 듣고는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캐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디에스리라고 정말 멸망의 날 다 죽었네 아이쿠야 이러는 음악이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라는 선율이나 리듬, 그 다음에 선율의 윤곽, 사용되는 모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가사의 내용을 음악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이게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르네상스의 시대부터 가사를 음악이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하는가 이런 노력들이 생깁니다. 사성부, 다성음악, 테너로보다 더 낮은 음역이 추가돼요. More Register, Bass가 추가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성부, 다성음악이 만들어졌다고 음,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물론 구성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라노가 가장 높은 음역대에서 멜로디를 담당하고 그 밑으로 화성화돼서 사성부가 이어진다. 이 개념과는 다릅니다. 단지 테노르라는 중심 파트를 가운데 두고 테노르 아래쪽으로, 테노르 위의 쪽으로, 더 위의 쪽으로 음역대가 확장된다고만 보시면 돼요. 악보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구텐베르그의 프린팅 시스템 발명 이후 1501년에 오타비아노 페트로치에 의해서 악보 인쇄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혹시 IMSLP 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무료 악보 사이트죠. 이거 없었으면 예전에 어떻게 음악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페트로치 뮤직 라이브러라고 써 있죠. 아주 감사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페트로치가 이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 여기 페트로치가 이 페트로치를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제 추정입니다. 세정음악의 성장, 마드리갈, 춤곡, 악기의 발달,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입니다. 호모포리오와 폴리포니 중세시대의 음악은 호모포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레고리오 성과를 다 같이 부르면 호모포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호모포니가 아니에요. 호모포니와 폴리포니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폴리포니예요. 이 폴리포니에서 하나의 성부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나머지 파트가 참으면, 서포트해주면 그게 호모포니가 돼요. 예를 들어 알베르티 베이스가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움직이면서 오른손 멜로디가 따라라, 따라라라 그래서 오른손 멜로디, 왼손 반주 이런 식으로 왼손이 멜로디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조금 참으면 이게 호모포니예요. 중세시대의 그레고리오 성과를 다 같이 부른 건 그럼 뭘까요? 모노포니예요. 단성부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얘는 다성부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화성부라고 해야 될까요? 단성부라고 하면 어쨌든 의미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호모포니, 폴리포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모포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흔히 부르시는 찬송가가 호모포니예요. 새로운 작곡가 텍스트 기법 이건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작곡가에게 놀란 만큼 많은 자유를 허용 모방 대입법, 호모포니, 대입법 뭔가 키워드들이 계속 걸리죠. 렌스 양생막에 있어서 조율과 조절 음률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순정률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스트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순정률이 쓰였는데 이 순정률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현상을 하나의 악기에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거냐가 계속 논쟁이 됩니다. 그 이전에 피타고리안 조율체계도 썼었고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방식의 조율체계도 썼었는데 이 시대에 순정률이 제한돼요. 그러다가 에이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러니까 음이 올라갈수록 달라지고 전조 또한 불가능하잖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다가 야 다 맞춰 그냥. 다 똑같이 100센트로 맞춰라고 한 게 평균율이 되고 이 평균율이 바르쿠 시대에 와서 완전하게 정착되면서 조성, 전조라는 게 가능해져요. 쉽게 말하면 이조라는 게 가능해져서 바하가 평균율을 각각의 조로 이렇게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영향 이건 이제 여기서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드리면 4개의 선법이 추가돼요. 그래서 교회 선법 흔히 8개의 교회 선법이라고 하는데 이 8개의 교회 선법에 몇 개가 더 추가됐다가 최종적으로 4개가 더 추가되는데 이 4개가 에올리안, 히포에올리안, 아이오니안, 히포아이오니안입니다. 이게 지금의 C메이저, 지금의 A마이너예요. 그래서 얘네가 추가되면서 바르쿠 시대로 넘어가면서 조성체계, 메이저와 마이너의 조성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대략 르네상스의 음악적인 특징이죠.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쉽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포브로동이에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드론 오르가늄 했을 때 드론이 밑에 쭉 깔리는 사운드입니다. 그 드론이 바로 얘고 얘가 불어로 부호동이에요. for는 false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드론 이거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사운드예요. 존 던스터블에 의해서 소개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사운드라고 해요. conconance, angloise triadic 사운드 이 말이 뭘까요? triadic 사운드 사마음의 사운드라는 뜻이에요. 사마음의 사운드가 왜 왜 르네상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냐? 기존에 있었던 중세 음악은 만드는 방법도 그렇지만 결과물을 놓고 보면 화성이라는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음악이에요. 선율의 흐름들이 만들어내는 그 순간순간들의 사운드들의 아주 다채로운 변화들 이거는 그냥 만들어졌지만 오케이 이 마디 아래서 내가 C 메이저를 쓸 거야. 이 마디에서 D 메이저를 쓸 거야. 이런 고민은 없었던 음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triadic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나의 선율을 두고 즉흥적으로 그 선율의 6도 아래 그 선율의 4도 아래를 불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여기 보시면 C를 부르고 있을 때 세컨보이스가 예 6도 아래 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를 부르고 있을 때 서드보이스가 4도 아래를 부릅니다. C 레 파샵 사운드가 들려요. 이거 무슨 코드인가요? B 마이너의 일전이 형태예요. 6 코드 형태의 화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호모포닉하게 이 악보 중세 사람들이 봤다면 뒷목 잡고 쓰러졌겠죠. 뭐야 왜 이렇게 단순해? 이러면서 왜 4 부르동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던 맨 밑에 저성부가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얘기로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 4 부르동이 그 이전에 있었던 아르스노바와 트레첸터와 전혀 다른 사운드 아르스노바는 설명드렸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르스 안티쿠아와 아르스노바가 있었고 이 아르스노바가 기존의 음악에 비해서 혁명적인 음악을 펼쳤는데 우리도 해보자 라고 했던 이태리의 아르스노바가 트레첸터예요. 트레첸터 할 때 이 트레가 3이고 첸터가 썽트라고 해서 10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00이에요. 무슨 300? 1300년대의 음악. 그래서 아르스노바 시대의 1300년대 이태리 음악을 트레첸터라고 합니다. 그 양대 산맥에 꽃 피웠던 음악과 전혀 다른 사운드가 영국에서 물 건너온 거예요. 놀라웠겠죠? 근데 사실 이건 이제 깊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영국에서는 파버든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중요한 건 CF가 중간에 있죠. 얘가 메인 멜로디였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4도 위로 3도 아래로 부르던 걸 갖고 오려면 제대로 갖고 왔어야지 갖고 온 다음에 이 CF를 맨 위에 두고 똑같은 구조인데 아래로 6도 아래로 4도로 변형을 해요. 그게 이제 귀엄투파이의 세팅입니다. 4브르동이 르네상스 음악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요. 사마음적인 사운드 호모포닉한 사운드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르네상스 음악을 이해하시는데 여러가지가 있지만 용어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가 드리면 여러분들은 프랑크 플레미쉬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프랑크 플레미쉬가 플랑드르 악파 입니다. 이 플랑드르 악파가 어디를 의미하냐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중에 세속음악을 배워도 트루베르 트루바도르 걔네가 남부지역에서 올라오느냐 북부지역에서 내려오느냐 이런 차이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익히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플랑드르 악파 프랑크 플레미쉬라고 통일할게요. 프랑크 플레미쉬 악파의 첫번째 세대 첫번째 세대가 브루고뉴 악파예요. 영어로 벌건디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루고뉴 악파 벌건디언 악파 퍼스트 프랑크 플레미쉬 퍼스트 플랑드르 악파 똑같은 말이에요. 용어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도 너무 헷갈려서 정리해놓은 거예요. 이 브루고뉴 악파에서 귀요음 듀파이와 질로 벵슈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가 듀파이 왼쪽에 오르간을 갖고 있고 얘가 벵슈아 하프를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선율이라는 단어예요. 정선율 컨터스 페머스라고 합니다. 컨터스는 우리가 이제 첸트할 때 노래라는 뜻이고 페머스는 우리가 firm이라고 할 때 그 단단한 정해진입니다. 그래서 정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입법 배웠을 때 왜 선율 그어놓고 C점, F점, CF라고 쓰죠. 그게 컨터스 페머스입니다. 정해진 선율 그럼 이 정해진 선율이 어떤 선율이냐 중세시대 때 불렀던 그레고리오 선가의 멜로디예요. 그 그레고리오 선가의 멜로디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갈 것인가 차이가 있었던 게 이 시대의 각 악파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귀염두파의 같은 경우는 세속선율을 미사의 정선율로 사용했다더라.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세속선율 물론 이 세속선율도 그 음유시인들이 직접 작곡한 게 있고 교회에서 들었던 멜로디를 그대로 그냥 세속적인 가사만 붙여서 불렀던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세상에서 부르고 있는 세속적인 선율을 사용해서 미사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선율만 주어지면 기술만 안다면 사실 그걸 합창곡으로 편곡하는 건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너무 많은 아이템들이 있고 이미 수백 년 동안 작곡가들이 실험해놓은 게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영감으로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제가 주어진 선율을 드리고 아이스리듬을 통해서 사성부의 음악을 만드시오. 그러면 각 성부마다 다른 딸레아랑 다른 컬러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는 레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라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미에서 시작하고 완전 오드시키고 만들면 어쨌든 합창은 만들어지자. 완전 음정관계만 갖고 있으니까 효파도 만들어질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 그게 지금 듣는 음악에서 우리가 느껴왔던 예를 들어 박동감 그 다음에 프레이즈 마감 케이던스 클라이막스 시작과 끝 이런 기승전결이 안 느껴져서 별로일 수는 있겠지만 합창곡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충실하게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런 쪽 배경을 오래 하면 오늘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길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귀요음 듀파이의 음악을 잠시 사운드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귀요음 듀파이의 이 포부르동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귀요음 듀파이의 아베마리 스텔라입니다. 주의하실 건 앞에서 들었던 사운드들과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세시대 사운드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중세시대 때 들었던 아베마리아의 그레고리오 성가 모노포닉입니다. 정말 단성부니까 조금 더 뒤로 돌려보죠. 아베마리아의 시간이 없으면 겨과지만 드릴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레오넹, 페로탱 이런 작곡가들의 사운드와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 차이가 느껴지면 아 이게 잉클레시 사운드 포부르동의 사운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똑같은 정선율을 사용합니다. 테노루 파트에 정선율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 도 시라 도레미 파 도 도 시라 도레미 파 똑같은 정선율을 사용하고 있지만 편곡은 쉽게 말해서 전혀 다르죠. 방향성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예 가사는 If my face is pale the cause is love 만약 내 얼굴이 창백하다면 사랑 때문입니다. That is the main reason 바로 그 이유예요. And it is so bitter to love 사랑은 씁쓸하군요. 사랑에 대한 가사를 담고 있죠. 여기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적인 가사입니다. 동일선율 다른 가사 아 이걸 뭐라고 했었죠? 컨트라 팍툼 이라고 물론 이 기술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지만 동일한 선율에 다른 가사를 사용하는 걸 컨트라 팍툼 이라고 부르고 컨트라 팩트 라는 현재의 어떤 재즈의 기법은 선율은 두고 코드를 바꾸면 그거를 리아모나이제이션 이라고 해요. 코드를 두고 선율을 바꾸면 그걸 컨트라 팩트라고 합니다. 그 컨트라 팩트 이 컨트라 팍툼 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음유시인들도 교회에서 사용되던 선율에 가사만 바꿔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역시 컨트라 팍툼 이에요. 자 사운드가 어떤지 들어보시면 네 대략 이런 사운드고요. 예를 잠깐 들어보시면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똑같은 선율을 사용해도 편곡에 편곡이라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편곡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운드가 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편곡법을 배우시면 주위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두꺼봐 두꺼봐 헌집줄게 새집다오를 가지고 전혀 색다른 합창곡을 만들어서 우리 합창단 말의 독특한 개성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립니다. 프랭크 플래미쉬 세컨 제너레이션을 보면 15세기 후반입니다. 요하네스 오케겜이란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세성 노래를 정선율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테노루 외에 다른 성부로 이동시킵니다. 점진적으로 음악이 하나하나씩 늘어가죠. 캐논입니다. 중세 동형 리듬처럼 렌스상스 캐논 기법을 사용하고 이때 이 캐논 스트릭 트랜스포스트 인버전 리트로그레이드 멘슈레이션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했다. 캐논의 끝판왕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다른 빠르기 캐논 성부가 다른 박자를 사용하더라. 아르스노바 때 만들어진 혁신 중에 하나가 박자표가 생겨요. 사람들이 박자표 만들어놨더니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네 성부인데 하나는 2분의 2박자 2분의 3박자 4분의 6박자 4분의 9박자 아이쿠야 이거 지휘하라고 그러면 엄청 힘드시겠죠. 방법이 있다면 다 4분의 4박자로 다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부하신 다음에 지휘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캐논은 얘가 시작되고 일정 부분 지났을 때 얘가 다시 얘를 반복하고 얘를 반복하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똑같은 멜로디들이 반복되니까 유니티 통일성을 형성할 거고요. 이 순간 반복됐는데 반복되니까 사운드가 더 불협하더라. 안 좋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협파로 날 수 있게끔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데이법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본적인 캐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완전하게 마무리되고 두 번째 패턴이 시작하는 게 캐논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면 이게 끝나기 전에 등장하니까 약간 스트레토라고 부르죠. 이건 바로 그 시대의 F가를 분석할 때 쓰는 텀입니다. 빠르게 다룬 카논 어떠한 사운드를 갖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네 대략 이런 사운드입니다. 이거 호모포닉한가요? 폴리포닉한가요? 폴리포닉 이에요. 각자 성부가 각자의 남의 성부 눈치 안 보고 각자 흘러가고 있습니다. 호모포닉 과 폴리포닉 느낌 구분하실 수 있겠죠. 플랭드르 악파 이식 그 이식이 그러니까 제2 플랭크 플랭이시 스쿨 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캐논 기법이 시작되고요. 제3세대에 오면 조스갱 데프레 이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귀요음 듀파이 벵슈아 오케겜 조스갱 데프레 조스갱 데프레는 프린팅 시스템이 만들어낸 최초의 슈퍼스타예요. 1500년도에 페트루치의 악보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누구 악보 찍어서 보여줄까 라고 했을 때 조스갱 데프레 음악을 찍어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느 지역에 어느 작곡가가 있대라는 소문을 듣거나 아니면 영영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조스갱 데프레 선생님의 음악이 어제 발간됐대 이런 식으로 악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스갱 데프레의 가장 중요한 모방기점 뮤지컬 레세르바타 소제투 카바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방기점은 기본적으로 캐논이에요. 그런데 한 기점을 시작으로 각성부가 차례로 이루어지면 그게 포인트 오브 이미텐션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쪽을 보시면 쉬워요. 솔도 셋 넷 솔도 셋 넷 솔도 셋 넷 솔도 셋 넷 지금 우리가 파허베르 캐논을 보듯이 일정한 구간을 가지고 시작되죠. 이게 모방기점 모방이 한 기점을 시작으로 각성부에서 차례로 이루어지는 기법입니다. 이쯤 오면 사운드가 어떨지 대략 느낌이 오시죠.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쪼핑시오 쪼핑시오 이런식으로 음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음악처럼 내가 편곡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멜로디 하나 엄밀히 말하면 멜로디 하나 딱 쓰면 반복 반복 반복, 뒤집어서 반복 반복 반복, 확장해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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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한 3분 정도의 르네상스 시대의 스타일에 맞춘 캐논을 하나 편곡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음악을 만든다는 게 뚝딱 간단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학습을 해보는, 습작을 해보는 데는 좋은 접근이 됩니다 뮤지컬 레세르바타는 일단 보존된 함축된 뜻을 가지 뮤지컬 레세르바타는 이런 뜻이에요 아마 리저레이시라는 영어 단어의 어머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가짜가 빠졌는데 뮤지컬 레세르바타가 뭐냐 가사 그리기에요 워드 페인팅 누가 기억나시나요?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가 어떻게 했죠? 마왕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으로 마차가 돌아가는 소리를 묘사했고 빠라바라바라밤 해가지고 귀신이 쉭 지나가는 소리를 묘사하죠 그렇게 뭔가 음악이 직접적으로 텍스트가 줘야 되는 인포메이션을 묘사하는 거 그게 바로 뮤지컬 레세르바타고 이게 조스캥 데프레의 아이디어예요 뭐와 맥락이 닿아 있죠? 음악이 가사를 충실히 재현해 줘야 된다라는 앞에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소제트 카버토라는 건 뭐냐면 클럽드 멜로디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단어, 문장, 가사에서 음정을 뽑아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헤르큘러스 미사가 있습니다 일단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건 중세시대까지는 이렇게 가사를 직접적으로 음악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음악에 대한 재료를 뽑아내는 프로세스로 사용했던 적이 없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가사에 대한 접근이 되게 되고 이건 교회에 대한 가사지만 세속적인 가사를 우리가 좀 더 음악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낸 첫 번째의 결과물 그게 말하자면 오페라가 되는 거예요 패러디 미사, 변형 미사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사운드는 들어보셨으니까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 이미테이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1크리크씩만 0점 사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조금씩만 우측으로 밀려서 모방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긴 시간차를 두고 모방하는 방법 엄청나게 확장해서 모방하는 방법 모방, 이미테이션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음악이 만들어지죠 사운드는 어떨까요? 이렇게 테크닉에 집중하면 사실 사운드는 우리가 요즘 듣는 음악과 같을 수는 없어요 다소 컴플렉시티가 만들어지죠 조금 복잡한 대충 이런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음악 들으시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리게티의 음악도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캐논이라는 성부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앙의 아이소리듬 아이디어도 중세시대의 테크닉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의 많은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이 중세와 르네상스를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세요 이것도 역시 랄랄라도 있으면 전혀 다른 길이들로 복사해가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에셀레바타의 예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뮤직 월드 페인팅 혹은 톤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가사 그리기 가사 표현하기에요 슈베르트 마왕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뮤지컬 테크닉 of composing music that expressed the meaning of text 텍스트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작곡 기법 마드리갈에서 자주 사용되더라 여기에서 제가 원래 제슈랄도의 악보를 갖고 왔었는데 제슈랄도라는 작곡가가 누구냐면 귀족이에요 귀족인데 부인이 바람 피는 걸 보고 부인과 바람남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귀족이어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고통을 표현한 음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가사가 아니라 아이고 놔주고 아이고 고통 속에서 놔주고 이런 가사에요 그럼 이 가사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엄청난 반음계로 표현해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음계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반음계 음악이 슬픔을 대표하는 음악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마드리갈 같은 어떤 좀 더 발전된 형태 발전된 형태라고 했는데 약간 진보적인 형태의 음악에서 자주 쓰이던 테크닉이더라 대표적인 예자로 헨델의 메시아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레파토리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많지 않아요 바로크 시대의 3대 성악 장르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에요 이거 학생들이 쉽게 소화 못합니다 되게 큰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중세랑 르네상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보컬 뮤직이에요 그 보컬 뮤직이 오페라라는 완벽한 큰 스케일의 세속음악 장르가 만들어져요 당연히 세속음악이 그 정도의 장르를 형성할 정도라면 교회음악은 더 큰 장르를 형성하고 있었겠죠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만 봐도 이거 헨델의 메시아의 정말 짧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맘 잡고 헨델의 메시아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하면 엉뚱한 멜로디만 한 50분 내내 듣다가 중간에 할렐루야 나올 때 한번 반갑고 다시 엉뚱한 멜로디를 듣게 돼요 그런데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도 사실 소화하기 쉬운 곡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레파토리는 엄청 많지만 많지 않다 이게 그냥 제 의견입니다 사견입니다 어떤 얘기냐 가사는 역시 성경이죠 이사회서를 보면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야가 된다 그래서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라고 해야 되나요 And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d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Mountain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언덕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게 low 더 크록트 스트레이 그리고 더 러프 플레이스 플레인 이게 음악적 요사인 거예요 제가 이 예제를 드릴 때 항상 저 높은 산과 낮은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사를 직접적으로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법들 이게 뮤지컬 레셀바타입니다 그럼 소제투 카바토는 뭐냐 허클레스 듀스 페라리라고 읽겠죠 여기에서 직접 음정을 뽑아오는 거예요 불어식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돼요 에흐라고 읽습니다 헤가 돼요 레 유에서 우트 다시 레에서 레 헤죠 늑스에서 우트 페에서 레 하에서 파 희에서 미 이에서 다시 헤 그래서 레 도 레 도 레 파 미 도 라는 멜로디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선율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선율에 맞춰서 얘보다 더 잘게 쪼개진 멜로디를 만들고 걔를 또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해간 음악이에요 레 도 레 도 레 파 미 레 레 도 레 도 레 파 미 이렇게 되어있죠 들리셨나요? 레 도 레 도 레 파 미 레 이렇게 되어있죠 가오름 자리표 얘가 도니까 레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뽑아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현대로 오면 뮤지컬 크래프트그램이라고 해서 음악적 암호화라고 할까요? 바흐의 모티브죠 독일식 그 솔페이지는 B가 Bb이고 H가 B 내추럴이에요 그래서 바흐를 쓰면 B Bb A A음 C C H B 내추럴 해가지고 이런 멜로디가 나옵니다 이런 멜로디를 슈만의 후가를 봐도 Bb Flet La Do C 내추럴 베버넷 스트링 컬텟의 12톤 로우를 봐도 Bb Flet La Do C 내추럴 이 뒤로 많은 작곡가들이 자기의 이름이라던가 존경하는 음악인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모티브를 만들고 그걸 음악으로 풀어가요 그런 방법 뮤지컬 크리프트그램 어디서 왔느냐 소덱두 카바토 엄청난 인물이죠 마지막으로 지오바니 팔레스트리나 파트를 보겠습니다 지오바니 팔레스트리나에 도착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래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던 합창곡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 그러느냐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한 요지프 푹스가 파르나소스 산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책을 냅니다 Basis for Renaissance Count Point 이 책에서 팔레스트리나스 테크닉 as a pedagogical tool for composition students 작곡 학생들을 위해서 팔레스트리나의 테크닉을 좀 배워봐 라고 베이직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Music is dynamic non-rigid or static 음악은 역동적이다 너무 rigid 제한되어 있거나 static 평탄하지 않다 멜로디는 should contain few lips 적은 도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도약이 있다면 좁아야 되고 즉각적으로 반대로 돌아와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불협화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라 경과음을 쓰던 아니면 약박에 쓰던 이런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줘요 팔레스트리나의 음악 기본적으로 the line is the starting point of 팔레스트리나의 스타일 선적으로 음악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라는 멜로디라는 적인 어울림을 위한 노력 이게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아하 이게 합창곡의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창사운드의 시작이구나 라는 걸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모든 예제는 30초 이내로 들어볼게요. 어떤가요? 그렇죠? 팔레스티나의 음악이 왜 지금처럼 들리느냐? 일단 베이스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로. 베이스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건 화성감이 단단하게 붙잡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악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프레이즈가 형성이 돼야겠죠. 뭔가 솔, 도 이런 식으로 프레이즈가 형성되는데 그 프레이즈가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호흡과 말하자면 유사하다. 이게 팔레스티나의 음악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지금의 음악들. 다 교회 음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에파토로에 선정하셨을 때 난 이번에 완전히 종교음악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야.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교회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초신자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했더니 자, 우리 팔레스티나의 다성보막을 부릅시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불러요. 이상하겠죠? 그럴 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음악은 아까 말했지만 중세시대에는 한정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특혜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게 음악이에요. 르네상시로 오면서 그나마 지성인들한테 음악의 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음악은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되고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음악은 다 종교음악인데 교회 가야지만 음악 들을 수 있는데 음악이 어려워. 그러니까 안 됐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가사는 모두 다 뭐죠? 라틴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어느 지역도 라틴어 쓰는 지역 없죠. 이미 라틴어는 이 당시에도 쓰지 않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지금 끼리의 LA종 주연아를 뭐 자비를 베푸소서 아마 이 가사일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사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사로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쓰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는 물론 이제 공부해서 알 수 있겠지만 누구나 쉽게 라틴어 들으면서 음 이런 뜻이군. 알 수 없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하냐. 안되겠다.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쉽게 부를 수 있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작곡하자. 라고 멜로디를 씁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가사를 붙여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버전이 이 버전입니다. 악보예요. 어떤 버전인지 잠시 들어보시면 학생의 운전성으로 들어보는 이것에单 네 여기까지 들으면 교회 짬밥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멜로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네 이 곡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특징이 어떤가요 일단 단선율 떼창이죠 모노포닉이에요 모노포닉 어디 있었죠 중세시 때 처음에 그레고리오 성가 그런데 그레고리오 성가가 가지고 있는 모달리티한 선법적인 사운드보다 훨씬 조성에 가깝고 프레이즈도 잘 나눠지고 쉽게 부를 수 있겠죠 반복도 많아지고 길이도 짧아지고 이 버전을 바르코 시대의 바흐가 정선율로 사용해서 편곡한 게 코랄이에요 그래서 바흐의 코랄은 바흐가 작곡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선율들을 가지고 자신의 화성적인 업법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편곡을 하는 버전이에요 동일한 멜로디입니다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편곡이 아멘 어떤가요? 이 멜로디가 이렇게 편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흐의 코랄은 기존에 있었던 선법의 느낌이 아직 충만한 곡들을 편곡하다 보니까 바흐의 371개의 코랄을 쭉 뒤져보다 보면 얘는 파샵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 파에 샵을 붙여놓고 이러지? 이 조표랑 이 멜로디는 뭐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선법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갖고 와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화성학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 바흐의 코랄을 보면 역시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레와 파 이런 송부침해가 일어나다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 화성 종지할 때도 도샤비 리딩톤이 그 의미로 해결되지 않아 이런 오류들이 발생해요 근데 이런 오류들은 이제 바흐가 만든 사운드예요 이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클래식 화성학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바흐가 지킬 필요가 없었고 바흐 음악은 이 나름대로 사운드가 잘 납니다 성부침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각 파트가 기본적으로 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못할 리 없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만약 이걸 프로그램에 이용하신다면 조용하게 이거 떼창으로 부르시고 점점 바흐의 코랄 버전으로 커진 다음에 이 371개를 뒤지면 I'm fast, burg is, und got 이거 내주는 강한 성의 한 3개 버전 나와요 3번씩 다른 버전으로 부르고 오르간 연주 나온 다음에 피아노 반주로 전체 멜로디 한번 불러주고 마치면 특별히 손을 타지 않고도 하나의 프로그램 섹션이 만들어지겠죠 마치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데서 주쿠팍스 뮤지컬이라고 하죠 기존에 썼던 곡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극을 만들어가는 최근에 2014년도에 창작 뮤지컬로 개봉한 그날들 김광석의 노래들만 이렇게 모아서 창작 뮤지컬로 만들었죠 2016년인가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곡들을 엮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편곡이에요 굳이 내가 음을 추가하고 고치고 할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엮는 버전의 가장 스킬이 잘 들어간 게 우리가 말하는 메들리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중세랑 르네상스 파트를 깊게 하실수록 무반주 음악 그 다음에 여기서 반주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이 앞부분에 귀여움 듀파이의 음악도 무반주였지만 얼마든지 반주를 하고 있어요 반주가 들어간다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확장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이런 곡이 있는데 이런 곡이 이렇게 좋아요라는 것보단 조금 더 넓은 시각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강사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 오늘은 르네상스 음악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더라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또 이 르네상스에서 바르크 고전 낭만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많은 음악적인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음악은 단순히 악보에 나와 있는 정보 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의 역사적인 맥락 사람들 생각의 변화들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은 해석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